대전지법 형사 10 단독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대전시 서구의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마취과 전문의가 척수마취에 실패해 전신마취를 시도한 뒤 산모의 산소포화도가 50%까지 떨어졌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된 책임이 마취과 의사 전문의에게 있고, 아이 아버지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새 사령탑으로 김경문 전 NC감독이 취임했습니다. 김 감독은 내일 KT와의 사면전부터 선수단을 지휘하게 됩니다.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밝힌 포부 들어보겠습니다.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이 기업 구단 전환 후 초대 감독을 맡았던 황선홍 감독을 다시 선임했습니다. 황 감독은 최근 23세 이하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올림픽 진출에 실패해 비난을 받았지만, K리그에서는 포항을 이끌고 정규리그와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황 감독은 팀이 현재 위기에 놓여 있어 부담과 책임감이 무겁다면서 구단의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1호 소아전문 응급실로 지정된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서 마지막 남은 전문의가 지난달 말 사직하면서 응급 상황에 재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현재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부재로 중증질환자 진료는 어려운 상태로 외상 환자 등은 성인 응급실에서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서울 아산병원과 함께 국내 첫 소아응급실로 지정된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초창기 소아응급실 전문의가 7명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잇따라 병원을 떠나면서 진료 일수를 축소해왔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유명 가수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집까지 찾아간 30대 경찰관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충남경찰청 소속으로 지난 4월 경찰 내부망을 통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뒤 서울에 있는 가수의 집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산불 조심기간 종료일인 5월 15일까지 모두 175건의 산불이 발생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적게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산불의 피해 면적은 73헥타르로, 1986년 산불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작은 규모였고,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416건, 3865헥타르 피해와 비교해도 건수는 58%, 면적은 98% 감소했습니다. 세종시의회가 대전시와 세종시,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해 조속한 출범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어제 수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정기회에서 유인호 세종시의원인엔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이 채택돼 건의안을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의안에는 4개 시도의 연합조직 구성 시 신속한 승인과 국가사무 대폭 이양 등이 담겨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A씨는 지난 1일 저녁 6시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드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자 충남 경찰청이 비위 예방추진단을 구성하고 지휘부가 일선 경찰서를 돌며 현장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경찰은 최근 소속 여경이 경찰 내부망을 통해 가수의 집주소를 알아내 찾아가거나 지구대장이 후배 여경 2명을 강제 추행하는 등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현충일을 맞아 오늘 새벽 천안 아산 지역에서 특별교통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77건을 적발했습니다. 불법행위 가운데는 급가속과 급발진,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도 18건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국가 기념일마다 천안 아산 지역에서 난폭운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홀로 사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많은데 비해 지원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전과 금산, 논산, 부여, 계룡에서 혼자 사는 국가유공자는 4,4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취약계층은 660여 명, 고독사 위험군은 550여 명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국가유공자 60명을 대상으로 대전시가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지역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세종시는 오늘 시청 집현전에서 토론회를 열고 국가를 대표하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근거와 행정수도 역할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완성해 연내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올봄 대전과 충남지역의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대전과 서산, 보령, 천안, 금산, 부여지역의 평균기온은 13도로 평년 대비 1.5도가량 높아 13.3도였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20개 학부 재학생들의 휴학이 늘고 있는 가운데 카이스트에서도 중도 탈락 학생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낮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대전이 29도, 천안과 아산 28도, 태안 서천 26도, 천안 아산 28도 등 26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져 밤사이 충남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주말인 내일 오후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을 감사합니다.